LG화학이 국내 업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신약을 보유한 미국 항암제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. LG화학은 신장암 치료제를 보유한 아베오파마슈티컬스를 약 8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국내 기업이 FTA 승인신약을 보유한 해외 업체를 인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LG화학은 이번 인수로 단기간에 미국 내 항암 상업 역량을 강화하고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다양한 자체 개발 신약을 출시할 수 있는 규도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.